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nu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수정을 좀 해보죠.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고쳐 볼게요. 자, fruit enum과 이름이 같죠? 그러면 저것은 생성자가 됩니다. 클래스네임과 이름이 같은 메소드는 생성자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system.out점이라고 하고 call constructor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실행시켜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어 우리가 이렇게 상수들을 열거한 것이 이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수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new float라고 하는 instance화하는 과정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instance화를 하게 되면 그 instance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우리가 생성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호출될 때마다 네 예 이 상수들의 값들이 세팅될 때마다 flute가 인스턴스화 되면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가 세개인 경우에는 call constructor가 세 번 호출되는 거죠. 만약에 네 개라고 하면 네 번 호출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동작이 이 문법적인 것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자 이렇게 this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 예 이 flute가 실행이 됐다는 것은 생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생성자에 this를 하게 되면 생성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자바가 우리에게 주죠. 예 그 정보가 애플 peach banan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가졌다면 어 이 flute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필드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 이유가 없죠. 자 필드 값을 한 번 줘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public string color 라고 해서 이 각각의 과일에 대한 어 색깔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this.color 는 여기서 this라는 것은 그 instance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this.color 라는 것은 바로 이 전역 변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color color 라고 하는 맥의 변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color라는 맥의 변수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앞에 얘는 this가 없고 얘는 this가 있죠. this가 있다라는 것은 걔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의미하고요. this가 없는 경우에 이 맥의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this는 이 color는 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맥의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맥의 변수가 지역 변수고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this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in 지역 변수를 쓰고 this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쓴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마다 컬러값이 세팅이 돼서 this 컬러의 값을 갖도록 하려면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 컬러값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알아두셔야 될 영역이에요. 자 여기 애플 뒤에다가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red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복숭아는 무슨 색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핑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나나는 yellow죠. 자 검은색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자 애플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고 그 생성자에 이렇게 매개변수를 위한 인자를 전달해서 이 red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 자 이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color의 값은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저 상수에 저장되는 float의 인스턴스의 어 인스턴스 변수인 color의 값이 red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각각의 그 과일들을 가져오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color color는 어 fruit fluit . apple . color 이렇게 써주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 부분은 애플이 아니고 peach 바나나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57kcal 컬러는 red 라는 것이 출력이 됐고요.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red로 출력된 결과인 것이죠. 즉 단순히 어떤 상수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수가 어떠한 값을 갖게 하는 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num형의 enum형의 장점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enum 코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필드가 생겼잖아요. 변수가 생겼으면 메소드는 생길 수 없을까요? 변수가 생겼는데 메소드는 왜 못 생기겠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자 블루투 아니 아니 public return 값은 string이고요 파일 이름 그 메소드 이름은 getColor 라고 했을 때 return this.color 를 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컬러는 메소드가 있는 이상은 얘는 private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직접 이 변수를 수정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값에 대한 또는 뭐 세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예. 바깥쪽에서 세팅을 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한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컬러는 getColor 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현하는 방법은 다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in-up 안에 필드와 메소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클래스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n-up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용을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in-up은 상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배열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클래스 형식으로 in-up을 in-up이 아니죠. 클래스 형식으로 상수를 열거한다면 이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필드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프로그래밍적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in-up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어 for for each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for each를 이용하면 어떤 배열이나 이런 것들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자 for 그리고 enum enum의 데이터 타입인 float 그리고 얘는 f라는 변수에 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거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알아봤고요. 열거형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열거형은 연관된 값들, 정확하게는 상수들을 저장을 하죠. 또 그 값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열거형은 그것 자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열거형 내부에 생성자, 필드, 메소드들이 있어서 단순히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열거형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열거형이 갖고 있는 상수들을 여러분들이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상수들을 담은 배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상수들의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처리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열거형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